막 갑자기 쌩뚱맞지 이게 뭔가 쉽지 얘 우리 코너 짜준대야 우리 셋이 못 짜 그래서 얘가 짜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연시켜야 돼 언니 솔직하지? 얘 정환아 네 선배님 너 다음 주 거 짜놨니? 아직 안 짰습니다 그럼 가서 아이디어로 짜 일로와 일로와 와우 군수님 드디어 오늘이 시상식 날입니다 5년 연속 범죄 없는 살기 좋은 말로 선정 이게 다 우리 군수님이 노력하신 덕분입니다 이제 곧 도지사님께서 표창으로 오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군은 각종 범죄, 사건 사고 이런 거 절대 없어야 돼요 삽질하네 삽질을 해 왜 그래? 친구 사이지만 예의는 지켜야지 나는 군수고 너는 이장아니여 군수는 무슨 우리 집안은 사짜 집안이고 너희 집안은 타짜 집안이잖여 하하하하 아이 그거는 우리 집안 대대로 이 손놀림이 현란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놈의 새끼야 조용히 하고 있어 도지사님 나오십니다 도지사님 저쪽이 김군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군수 김용명 군수님! 군수님! 그 일 났습니다 군수님 이번에 공사기간 단축시켜서 새로 지은 군청 건물이요 그 건물이 지금 계속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아니에요? 이거 큰일 아닌가? 피사의 사탑 피사의 사탑이에요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을 모티브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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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그럴 줄 알고 군수님 집도 기둥을 뽑아서 제가 기울어놨슈 우리 집도? 야! 몇 도? 90도 아.. 90도? 야! 무너졌네? 그럼요 집에 들어가기 지긋지긋하다면서요 어.. 내가 그랬지 그래서 살만해요 안해요? 살만해요 안해요? 살만해요 안해요? 그 속에 사람들이 지금 공중에서 공포에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어서 사람들 구해야되는거 아닌가? 자이로드롭 자이로드롭 자이로드롭이에요 그렇지 빅3 끊으셨네 빅3 그렇지 그렇지 자이 용건 끊으셨어요 인기 하나 탔네 그렇지요 자이로드롭은 무슨 안전사고네 안전사고 너 왜그래 이놈의 씨끼야 너 왜그래 이놈의 씨끼야 뭐가 아니라 왜그냐고 눈빛봐봐 눈빛봐라 눈빛봐라 이놈의 씨끼야 왜그러냐고 이놈의 씨끼야 이순경 뭐해 가서 안전바 확인해야지 시상식 계속하셔야죠 조용히 하고 있어 뭐 그럼 계속해서 표창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위사람은 5년 연속 살기도 군수님 군수님 아 군수님 난리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군수님 저희 돼지 농장하는 김씨 아저씨가 이 사료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 돼지들한테 사료도 못 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해요? 돼지들 굶어 죽겠구만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이에요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은 무슨 단식 간헐적 단식 너가 농부들한테 사료값 지원을 안해서 그런거 아니여? 뭐 너 왜그래 이놈의 씨끼야 눈빛봐봐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놈의 씨끼야 독살리 앞에서 뭐하는게 도대체 너 뭐하는게 너 도대체 나한테 왜그러는게 이놈의 씨끼야 너 나 초등학교 때 숨바꼭질하는데 내가 어 3일 동안 너 찾아다녔는데 니가 안 나왔지 아니여 아니 그건 니가 못찾겠다 깨꼴이 안해서 그런거 아니여 이놈의 씨끼야 뭐 눈빛봐봐 이거 눈빛봐봐 이놈의 씨끼야 이거 너 어서 이상한거 배워가지고 이놈의 씨끼야 이거 하지만 아유 이상님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이순경 별일하니까 나가봐야죠 나가봐야죠 아니 우리 군수님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이 어디있습니까? 하하하하 아 군수님 저기 출판사에서 최항서 작가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 받아봐 아 예예 작가님 예예 아 우리 군수님 아군요